설이 지난 지가 얼마 안되서 설 기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사시라고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려고 오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미녀도 많이 빌려드리고 가염도 불러드리고 우리 가염도 해보실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세수폰도 더 많이 들어야돼 시간 있는대로 많이 들으시려구요 박수 한번 하세요 많이 기다리실까봐 이렇게 이쁘게 하고 계셨으니까 이제부터 선생님 우리 미녀로 한번 갑소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선생님이 잠깐 나오시겠어요 자 미녀 우리 언니들은 좀 뒤로 가시고 띠에서 예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시면 자 각소리 한번 들어보시게 각소리 촬영을 하시는데 자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다시 드릴게요 박수 선생님 박수 예 예 어 시구시구 들어가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장학년에late 시구시구 들어간다 사고가 그런거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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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크게 쳤어야 돼. 네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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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네. 잘 끊었어요. 네. 네. 으 으 3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김수님은 어떤 요리 때요! 오늘도 먹으러 내끼러 가. 여태 장관으로 돌아갔어요? 맨날 저는 먹으러 내끼리꼬 젝식이랑 와야지! 이제 탈동 personnages 마주를 하나 가버렸도 오라고. 탈도 갈고 별도 갈고 내 삶을 이끌하니 어! 여펄 뭐 하더만 느라! 당신은 너로 이뤄나를 포함해 애들이 이와 같이 만난 건 어젯뿐이라네 부끄러움을 못 없으고 인사를 하니 사쿵사쿵 나가고 알로비를 못 뺏겨 이렇게 해서 이제 맛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한 술 다 하라고 했지만 요습은 먹을 거 배가 없어서 돈으로 한 푼 달래요 한 푼만 줍시오 그러는데 요습을 갈때는 많습니다 알 시부시부 드라갈라 지구시부 드라갈라 카샤파이터가 지멍모금 뜨거지 이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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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도 내 자체만으로 불러올소 빛을 사랑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실컷 바로잡고 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각자 말해줄 수 없죠? 이번이 됐죠 좋은 하늘을 받아볼 수 없나 어머나 고향 아라라라라라 니나라라 파이팅 이민자 나시 다시 내 맘에 가둘게 오빠랑의 사랑을 낳는다 조작해 와도다 오야 너야 오야 내 신의여 다시 땅속 내 맘에 가둘다 이 땅이 별을 많은 사주에 내 신의여 다시 땅속 내 맘에 가둘다 오빠랑의 와도다 오야 너야 내 신의여 다시 땅속 내 맘에 가둘다 오야 너야 내 오야 너야 내 신의여 다시 땅속 내 맘에 가둘다 오야 너야 내 오야 너야 내 오야 너야 내 오야 너야 내 요거다 오빠랑 나 오빠랑 오야 너 아이쿠 자 언제부터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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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ida 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개가 나 있지요 사랑하신 분들 한 해주신 분 한 해주신 분 사랑 Riv Birgit 다시 한 해주신 분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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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아 언제나 헤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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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아 헤헤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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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조심조심 앉아계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천천히. 앉아계신 분들은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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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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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시절